벌써 2023년의 마지막을 향해 뛰어가는 개묘년, 검은토끼의 뒷모습이 보이고, 2024년 갑진년, 푸른용이 울산 앞바다 위로 솟구쳐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울산은 한반도 육지에서 새 일출을 가장 먼저 볼 수 있어서 매년 해맞이 행사 명소가 되고 있는데요. 올해도 행사 준비가 한창인 울산 간절고절 먼저 가봤습니다. 전동훈 기자입니다. 푸른 용모형의 유등터널이 좋은 기운을 품고 바다를 향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곳은 가족끼리, 연인끼리 삼삼오오 모여 올해의 마지막을 사진으로 남겨봅니다. 간절고제 2024년 새해 첫날 일출 시각은 오전 7시 31분. 한반도 육지에서 새해 가장 먼저 일출을 볼 수 있어 해맞이 행사 준비도 한창입니다. 전국 최고의 일출 명소이니만큼 천대의 드론 라이트쇼, 대형 청룡유 등으로 꾸민 야간 경관 전시, 그리고 정크아트를 준비했습니다. 갑진년 새해에 비상하는 청룡의 기운을 울주 간절고에서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4년 만에 해맞이 행사가 정상적으로 개출됩니다. 간절고 뿐만 아니라 북구 무룡산과 동구 슬도와 대왕암공원, 중구 병영성 등 다양한 곳에서 해맞이 행사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관광객들도 벌써부터 이렇게 간절고스를 찾아 올 한해를 정리하고 신년의 기운을 한껏 느껴봅니다. 연말을 맞이해서 부모님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려 간절고서에 왔고, 내년에 청룡회인 것처럼 하늘로 비상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는 31일엔 울산 대공원 동문광장에서 제아의 종 타종식과 함께 화려한 불꽃놀이로 이어지는 송년 제아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JCN 뉴스 전동훈입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